카톡량 있잖아. 카톡 좀 봐. 아니야, 미국 카톡. 카톡 좋아? 아, 연락하고 봐봐. 안녕하세요, 뿌리커플의 수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바로바로 이 멍 쉴드크림을 준비해봤는데요. 멍 쉴드크림은 제가 예전에 멍든 척했을 때 반응을 보려고 한 번 썼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또 꺼내봤어요. 이걸로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제 목에 피스마크가 있을 때 본영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또 속을지도 궁금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. 이걸로 분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피스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이렇게 보라색처럼 생겼더라고요. 이번에는 보랏빛이 나게끔 분장을 할 생각입니다.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남사친이랑 제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본영이를 보는 거라서 본영이가 살짝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. 제가 전문 분장사가 아니어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항상 왼쪽 귀를 이렇게 넘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쪽이 오픈되어 있는 목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장을 해보겠습니다. 잘 보이게끔. 키스마크라고 하기에는 한 거 아닌가? 맞은 느낌인데 다시 한 번 해내야겠다. 좀 진짜 같기도 하다. 완전 완벽하다. 이렇게 키스마크 분장을 했는데 카메라를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같거든요, 제가 봤을 때? 제가 분장했지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키스마크를 완성했는데 여기 자꾸 이쪽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게 되네? 아무튼 이렇게 제가 분장을 다 하고 본영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계속 지켜봐주세요. 여기 이렇게 키스마크가 있습니다. 아니, 분영이가 아까 출발한다고 카톡을 했는데 한 20분이 지났거든요, 출발한다고 한 지? 빨리 지금 전화해봐야 돼요. 차 안 막힌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분영이가 그냥 확 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전화해봐야 됩니다. 여보세요? 어머, 어디야? 나 여기가 2.8kg 남았어요. 2.8kg? 그 나 몰라요, 버리는. 얼마 남았어요? 두 공 남았어요. 본타기도 데리고 가고 있어요. 본타기도 보고 싶어요. 네, 본타기도 미용했어요. 못 봤지, 미용하고 나서? 아, 못 봤어. 미용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. 빨리 보고 싶어. 빨리 와. 빨리 가야 돼. 나도 빨리 가고 싶어. 안주운전하면서 빨리 와. 안주운전하면서 빨리 알겠어. 음, 알겠어. 얼른 와. 네. 왜 이렇게 화났어요? 네, 이런 거 왜 그래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계세요, 얼른 조심히 와요. 아무튼 분영이가 오면은 한번 본영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. 본영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. 본영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. 본영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. 본당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. 아, 제 새끼. 아빠, 엄마 네 새끼. 내 새끼, 내 새끼. 뭐, 왜? 내 새끼, 내 새끼 인형이야. 내 새끼, 엄마. 세상에 어떻게 예뻐? 민꼬술을 사랑해서. 나 오늘 보던데, 천국장 냄새가 진정하더라, 맛있겠더라. 아, 천국장? 아, 나는 천국장 별레스타일 안이라서. 배짱찌긴 어때? 김치찌기라 낫지, 차라리. 천국장보다. 어디 어디 가려지? 못 닫아. 왜 이렇게 귀여워, 본타기? 못 땄어? 아, 진짜 빼라. 내 새끼! 내 새끼야! 호시 일로와봐 나도 좀 줘봐 아우 못말라 황 먼저 먹고 아 좋다 또딱아 이번엔 통 싸? 너 재밌었냐? 지금 살찐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한 3명 만에 만났어 그 미국 친구? 얼마나 재밌었는데? 그냥 치킨 먹고 수다 떨고 그냥 부르고 그냥 만났어 치워 왜? 물 좀 줘봐 아유 물 줘? 내가 다른 여사친 만나면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거면서 야 아니야 어쩌면 나도 지금 알았어 아니야 장혜씨 하지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끝도 없는데 맞는 말 뭐야 이거 뭐야? 일로와봐 일로와봐 왜? 김선씨 일로와봐 왜? 뭐야 뭐야 뭐냐고 일로와보라고 이거 뭐야 누구랑 있었어 맞았어 나 지나가다 붙잡고 있어 진짜야 진짜 지나가다 까맣고 맞았어 너 그 남자새끼야 그랬잖아 남자새끼 어떻게 이렇게 해 목에다 키스했네 딱 봐도 왜 키스해? 술 안 먹었어 그때 술 먹었잖아 거짓말치네? 술 먹었었잖아 술 안 먹었잖아 술 먹었잖아 술 먹은 거랑 그게 뭔 상관이냐고 뭐냐고 백주 안 먹었어 진짜로 장난치냐 진짜? 진짜? 없지마 우리 장난같아 지금? 얘랑 왜 잤냐? 뭘 자? 장난같아 장난같아 장난같진 않은데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줘 아니야 미국 갔어 벌써 카톡이랑 있잖아 카톡 줘 봐 아니야 미국 갔어 카톡 줘 봐 연락한 거 봐봐 왜그래 진짜 비옥이 한 번도 아니야 진짜 친구들 뭐 아니야 장난치냐 아니 그냥 진짜 친구야 친구들 왜 이렇게 하냐고 딴 새끼야? 아니 그게 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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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서 못하겠다 왜 자꾸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요 아니 안 돼 왜 이렇게 망할 순 없어 키스 누가 해줬어 나 여기다가 키스 해줬어 아니 자기 씨 자기 씨 이 와중에 이게 진짜라고 이걸 진짜로 믿는 게 너무 웃겨 나한테 안 속을 줄 알고 그냥 가볍게 촬영해야지 했는데 바보야 아니 이게 뭐냐면 저번에 먼 그리의 멍을 나한테 안 속을 줄 알고 그냥 가볍게 촬영해야지 했는데 바보야 아 이게 뭐냐면 저번에 먼 거 되게 기억났지 그때랑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가져와 볼게 자기도 하나 막 만들어줄게 나 키스 짜고 나랑 친구에 놀 줄 알고 싫어 재밌잖아 재밌었어? 난 재밌으면 돼 순간 빡쳤는데 뭐가 너가 자꾸 웃길래 그게 아니라 안 죽을 줄 알았거든 그치? 웃잖아 이거로 당해야돼 나 안 그렇게 뭐라고 이거로 당해야돼 어?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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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